오늘은 햇빛이 쫙 나니까 많이는 녹았네 근데 여전히 춥긴 춥다 이야 해가 나가지고 이거 진짜 좋은데 오늘은 모처럼 날씨가 아주 쾌창하네요 어우 오늘도 전지는 생각도 못하겠다 너무 추워 나무도 얼겠다 전지하다가 언제 만나니 너네들하고 진성아 저기 갔다올게 잘 지키고 있어 지킬 것도 없지만 말야 이츠 이즈 우우바람 많이 불다 장갑이나 끼고 아오 해가 따듯하긴 하네 금방 녹을려나 녹지는 않겠다 너무 추워서 다음주를 기약해야 되겠다 얘들아 너무 춥지? 꽃눈이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겠네 이 추위에도 꿋꿋이 살아났네 아이고 감사해라 이게 뭐냐면 많이 죽었네 향패랭이 많이 번져라 죽지말고 양지바른 곳에는 이제 이렇게 꽃잔디도 그냥 살아있고 저 위에 집에 좀 갔다올게 오우 바람차다 운동겸 오늘은 좀 올라갔다 와야되겠다 오우 황량해 황량해 하늘 진짜 맑다 오늘은 오우 아직 그냥 새파라네 하늘이 봄이 언제 오시려나 음 저 나무를 파줘야되는데 파는데도 돌아가네 뭐가 아 돈을 사는데도 돌아가네 끄고 와 가서 그냥 난방으로 해놨죠? 응 그래서 그래 좀 나 슬슬 올라갈게 어휴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담배는 왜 저렇게 물고 다닐까 오 추 추 추 추 엄청 춥다 오 모자 써야되겠다 이 골짜기에 집이 뜨멋뜨멋 있어가지고 왼 산에는 이야 이야 저긴 눈을 안 치워놨더니 저 위에 집은 그냥 있네? 이 아저씨가 여기까지만 치워놨 위에 좀 쳐주지 어우 여긴 그냥 눈이 그냥 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흐름자도 같이 가고 흐름 Saiyajit 매니저 흐름 흐름 벙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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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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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집은 사람이 안 살면 치워버리든가 지금 얼마나 그렇다 아 홀로지네 아깝다 오 복숭아나무. 개복숭아 됐네. 올 여름에는 딸 수 있겠구만. 한번 기대를 해볼까? 오 초. 오 여기는 또 다 치웠네. 눈 좀 털고. 아우 인동초. 니가 그래서 인동초구나. 아우 아직 그냥 살아있네. 이 추위에도. 아우 술패랭이. 그대로 있다. 역시 잡초는 좋아. 야생아가 이뻐. 강해 강해. 맹문동 열매도 이쁘네. 이것도 좀 갖다가. 집에도 있는 거를 살려야 되겠네. 왔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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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허허허허허웨 이제 봐라 따뜻하래 여기는 유다리님 안녕하세요